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? 이 미친 세상을 이제 상처까지 보여주는 사이요? 진짜 뭐 말을 못했지 전화 한 번 봤거든요 그 친구가 문수씨 은근히 챙기는 것 같던데 얘 무슨 안부도 안 먹고 티큼도 한 번 없어 너를 보는 눈빛이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이야 저런 걸 돈 주고 타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그냥 사랑하는 사이 12월 11일 월요일 밤 11시 첫방송